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폴리에스티 등 직물 제조, 원단 유통 판매, 부동산업, 성암모티리얼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10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6%,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4%입니다. 매출은 2020년 이후 역성장의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9%,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9.4%로 손실기업입니다.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1638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49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375%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53%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1회 총 5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성암모티리얼스였습니다.